어제 돌아간 상황이 되게 재미있었는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이제 봅시다 이준석 얘기부터 뒤에 끌어올려 놓을게요 그러면 어디부터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까지가 할 수 없는 얘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충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자단에 따르면 오후 2시에 이준석, 윤석열 회동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맞아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김종인 대표를 좀 먼저 만나야 되겠다 오 라고 윤석열 후보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준석, 그러니까 당대표가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당대표를 보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당일에 김종인 대표를 먼저 만나겠다고 말을 하는 건 이건 누가 봐도 기싸움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 봐줘야 기싸움이고 물론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항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정치 경험으로 보면 참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기자들이 우르르 또 김종인 대표한테 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후 5시, 6시 정도까지 김종인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만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언론에서 잘 다루질 않더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김종인 대표가 만났고 만난 사항을 당에도 통보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안 만났다고 하는 거야 김종인은 그런데 김종인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여러분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김종인 대표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요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걸 받아들이길 바라는 사람이지 암수를 쓰고 꼼수를 쓰는 스타일로 정치를 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만났으면 만났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걸 해설을 해줄 뿐이지 그런데 완전 생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안 만났다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어제 이준석 대표를 패싱해가면서까지 만났던 윤석열, 김종인의 회동이 김종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진행이 된 거죠 그 불쾌함의 표시로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왜냐하면 윤석열 쪽에서 만났다고 브리핑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윤석열이 거짓말했을 리는 없나요? 원래 거짓말을 잘 하시니까 어떻게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그런 거짓말 잘해요 그렇진 않고요 나무위의 울빼미님 그리고 초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진 않고 어쨌든 안 만나서 안 만나서 아니 만났지 만난 건데 안 만났다고 말했을 만큼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만남이 불쾌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불쾌하면 뭐가 들어있는 거냐 김병준, 김한길 부터 시작해서 당 어떻게 막 꾸릴지 그래서 결국은 선대위가 다음 주로 밀렸죠 그렇죠 그런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그럼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봅시다 지지율이 꽤 차이가 나요 지금 이재명 후보랑 자기가 이기고 있어요 김종인이 꼭 필요한가? 그렇죠 상황으로 들어오면 내 모양새가 빠지지 않을까?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부추기는 사람들 얘기는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런 상태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확 내칠 수는 없어 이 사람도 바깥에 나가 있으면 엄청 시끄러울 거거든요 그렇지 관리는 해야 돼 언론들이 좋아할 말을 잘 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이런 걸 모시면서 그 밑에 김병준 비대위원장하고는 꽤 예전부터 막역한 사이입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새벽까지 통음을 하고 그랬대잖아 아니 뭐 검찰총장이 연결시켜준 사이라 오래전부터 친하던 사이에요 최근에 술도 많이 먹었고 그래 실제로 좋아해 이분을 모시고 오고 싶은 거야 김병준 위원장은 작은 역할이라도 해서 이번에 본인 모양새를 좀 내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야 그렇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같은 비대위원장이었다고 같은 레벨이야? 그러니까 내가 총괄선대본부장이고 그 밑에 무슨 선대본부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못 받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빼서 미래비전위원회 위원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또 뭐가 있냐면 김종인 박사가 그리는 미래의 자기의 비전이 있잖아요 그걸 실천하려고 지금 자기가 이걸 하는 거거든 본인의 명예형, 무료형 이런 거 다 있지만 빼놓고 김종인의 기본적인 욕심은 내가 구상하는 정치를 어떤 초인적 지도자를 통해서 실천해보고 싶은 거고 그걸로 박근혜한테 했던 거고 잘 안 돼서 이번에 또 윤석열한테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해맑은 얼굴로 미래비전은 김병준 박사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쪽이 전문가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이번이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나라 살림을 본인 마음대로 끌어볼 기회인 것 같은데 저 중진들이랑 가서 멱살 잡고 하는 건 싫고 깨끗하게 백지위에서 자기 혼자 그림 그리고 싶은데 벌써 크레파스, 유화, 붙들고 들어온 놈이지 이미 수십 명이 난입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 윤석열의 리더십 한 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절대 내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만큼 지금 다 잡고 이 사람들 다 데려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결론이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림이 잘나서 김종인 미래위원장이 합류를 하고 김병준 상임위원장도 합류하고 이런 그림이 되면 사실은 그거로서도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는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하고는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시비를 걸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고 아니 세상에 이준석이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정말 제정신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하고 김종인하고 만난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양쪽이 주장이 달라서요 그리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말을 안 해주는 척 하지만 김호준이 묻는 거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김병준하고 김종인하고는 레벨 차가 엄청나게 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끼어들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대놓고 뉴스공장에서 해버렸어요 끼어들려고 하는 것은 정확히는 아니고 그리고 정확히는 윤석열 후보가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맞득치 않았는데 여길 또 믿는 게 장재원이에요 장재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를 가장 가까운 데서 조언한 사람이 권성동, 장재원 그리고 한 명은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세 명이 있습니다 장재원 쪽에서는 김병준을 중심으로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그렇죠 왜? 제가 한 100번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은 2024년 총선에 비하면 세발의 피만큼 중요해요 국회의원들한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당의 상황이 되고 전권을 장악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개혁의 칼바람을 불기 시작하면요 장재원은 1순위로 잘립니다 가장 먼저 잘려나갈 그룹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 아무나 해도 당선되는 사람 이런 자리에 세입물을 꽂아야 당이 확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당이 확 바뀌면 수도권이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당이 개혁되길 바라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영남 지역은 내가 한 번 더 하는 게 중요하지 당이 개혁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재원은 김병준을 미는 거고 김종인은 이 당을 갈아엎고 싶은 거고 전 이준석 대표는 나름의 진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앞으로 30년 동안 정치를 해야 될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태로는 내가 노원에서 될 수가 없다 당연하죠 이런 생각 있으니까 당을 수도권 중심의 정상적인 보수 정답으로 개혁을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오늘 대놓고 진심을 말했는데 지금 대선보다 자기 조직 관리하고 자기 총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 그거 딱 하니까 장재원이 떠오르더라고 그 점에서는 이준석 대표랑 저를 분석이 일치하는 거고 그래서 하는데 윤석열 후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강사님 알로에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임기를 맞추고 나면 뭘 하죠 임기를 맞추고 나면 놀아야죠 아무것도 안 하지 못하지 윤석열에게 있어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개혁이 본인한테는 아무 과제가 안 해요 관짐이 없죠 그게 주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검찰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다양한 동지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살아있는 걸 더 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김종인이 들어와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김종인이 안 들어와서 있으면 안 들어와서 이기는 것도 상관은 크게 없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로 보면 당의 미래를 바라보는 개혁 세력과 현재에서 안원하게 남아있고 싶은 현존하는 세력이 윤석열의 간택을 바라면서 머리를 조아르고 있는 그룹과 또 밖에서 싸우는 그룹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합집산 되면서 충돌하고 있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은 선대위도 꾸리지 못하는 상태로 이번 주를 넘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공수처는 아주 그냥 칼날을 저거는 진짜 제대로 치켜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대선까지 안 가져갔다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 고발 사주권 이거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 외에는 공수처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기 정보가 구성되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의 편을 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수사는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수처로 지원해서 갔던 검사들 변호사로도 검사로도 다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도 부담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건은 있는 대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거죠 윤석열은 특히 무조건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수사했거나 자기 가족을 수사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나를 건드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를 해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총선에 그깟 기사 극가스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뉴스타파 시민부 기자님 그깟 기사 하나 냈다고 바로 고발장소 갖고 국민의힘에다 던지는 게 검찰 집단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겨레 같은 경우는 아예 직접 고소를 해버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갈지 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담당 공안 특수 입구죠 입은 데 공안이었나? 공안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도 그렇고 지금 다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직진한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하네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과 공수처는 대장동 수사는 조금 다르지만 도이치모터 수사라든가 이런 수사들이 전부 다 윤석열의 어느 정도로 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복받을 그런 상황을 아무리 마사지를 해준다고 해도 보복을 안 당할 수는 없을 거다 그럼요 그럼 검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건 검찰 가족의 안위입니다 맞습니다 전관에서 받는 예우의 액수가 공이 한 자리씩 달라져요 어기냐 10억이냐 100억이냐 인생에 있어서 30억 이상의 액수는 정말 큰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 갖고 생을 마감하느냐 임대업자가 돼서 넉넉히 사느냐 아예 재벌급에 드느냐 오피스텔 백체를 굴리면서 전관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경준 같은 사람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요 홍모 씨가 있는데 홍모 홍익표 홍익표는 저기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홍 뭐였는데 하여튼 홍하고 표였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시고요 오피스텔 백체를 가지고 이렇게 되느냐에 한 당에 승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이 수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기소할 사람들 기소한다 그래서 본인을 해칠 것 같은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승진 다음번에 자기한테 기회가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덤벼들 수밖에 없다 무조건 승진 그래서 이번 윤석열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오수, 이정필이 어떻게 진솔했을지는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요건은 수사 결과를 조금만 지켜보고 일주일 안에 얘기가 이러고 저러고 소환이 되든 기소가 되든 될 거거든요 하고 나오면 되고 기소가 됐을 때는 우리가 할 얘기가 뭐죠? 그냥 뭐 사퇴해라 청문회 때 조국 장관 청문회 때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윤석열 후보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면 된다 기자는 아무도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던지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변인서부터 시작해서 아니 지금 동아일보 조금 전에 기사 보셨잖아요 흐름은 넘어간 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상황이 와요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